자유, 잘하고 있어. 아이, 착해. 너무 착하다. 응, 바늘로 찔렀는데 움찔도 안 하고. 아, 아. 이거 봐. 콕질이 엄청 올라와요. 얼마 전부터. 자유, 잘하고 있어요. 한참 갈까? 가자. 빨리 기다려. 우리 금방 갔다 올게. 자. 멀어 가,들. 달려 어디 가? 너 저기 가야되는데? 너 저기 가야되는데? ㅋㅋㅋㅋ 괜찮다 아픈거 아니고 그냥 불편한건데 잘할 수 있어 아이 착해 엉덩이에 찢어 나는게 먼저 오케이 좋습니다 기침 반사 살짝 있는거 보셨죠? 그냥 캣 하는 정도?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이상해? 어 이상해? 네 그럴 수 있지 뭔가 이상해? 됐다 아우 혈관이 엄청 얕네 아 진짜요? 응 요거 살짝 따끔해 얘기야 그렇지만 잘할 수 있을거라 쿠키비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런거도 너무 잘해 잘하고 있어 어이 착해 너무 착하다 응? 바늘로 찔렀는데 음질도 안하고 응? 응? 잘해 잘한다 응 네 눈문만 닿고 컸ο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오... zar입 35호 아이가 또 있을까? 아휴 소리빗이 한 번도 버렸네 살짝 볼게요 아이 자켓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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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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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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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스타 먹고 온 거 비밀이야 알겠지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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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너무 좋아 아휴 아휴 준비 나 뭐하고 할게 뒤누케 만겨줘 아니 뒤누케 만겨줘 뒤누케 만겨줘